저 이제 집에서 뭐 할께요? 똥 샀어 저 친구 몇 명일께요? 없어 저 오늘 팬티 뭐 입을께요? 노팬티 저 오늘 아침에 뭐 먹을께요? 욕먹었어 다 맞췄어요 대단해 엄마 어? 근데 두 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생글아 니네 어머니 부두술사에서 그런지 정말 못 맞추는 게 없어 다 맞춰 저희 집 게이름이 뭐예요? 과자마자 국갈라 과자 국자발라자 을 맞추다니 우와 동키쌤 완전 우리엄마 광팬이 되셨잖아? 생글생글 잠깐만 뭔가 저쪽에서 안좋은 기운이 느껴져 어? 뱅글뱅글 엄마 같이가요 생글생글 아 머리야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아 미치겠네 여기 있었구만 어? 뭐야 생글이 엄마? 우리 집엔 어떻게 들어왔어요? 아 그건 내가 문을 부숴버렸어요 생글생글 뭐? 아 아 머리야 아 오늘날은 진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이 귀신 당장 그만두지 못해? 나로만 할 것 같으면 귀신 가이 머리야 나빠져라 귀신이요? 지금 여기에 귀신이 있다고요? 가뜩이나 나쁜 얌성이머리 그만 때려 귀신이 지금 제 머리를 때리고 있다고요? 아 그래서 아팠구나 잠깐 근데 저 머리 안 나쁘거든요? 크 넌 비켜 아 백을 쏜다 아 아 아 이 이 이제 진짜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생글이 어머니 아우 감사는 무슨 얌서방 무슨 일 생기면 다 나한테 얘기해 네 잠깐만 근데 얌서방이요? 응 얌서방 내가 점을 쳐서 미래를 봤는데 우리 생글이랑 결혼하더라고 우리 생글이 잘 부탁하네 얌서방 네 에?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디바랑 결혼할 거예요 디바랑 맞아 엄마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요 내가 저 뉴트리아 같이 생긴 얌생이랑 결혼한다고? 오오오오 싫다요 오오오 어? 뉴트리아? 이거 진짜 아 너네 둘이 결혼하는 거 운병이야 나도 바꿀 수 없어 아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우리 생글이랑 결혼하는 게 뭐 어때서? 생글이랑 결혼이요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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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서방 지금 생글이 무시했나? 아이 생글이랑 결혼 절대 못해요 생글 어? 뱅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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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나도 얌생이랑 결혼은 진짜 싫다요 싱글생글 구독 좋아요 자 치겠네 내가 디바도 아니고 데이지도 아니고 생글이랑 결혼한다고? 이럴바에 차라리 평생 혼자 살리겠다 크 으악 얌생이랑 내가 결혼한다고? 우리 엄마가 장난치는 게 분명해 시글생글 어? 뭐야 니가 여기 왜 왔어? 아니 여기 온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너가 있는 거지 짜증나게 진짜 이 으악 아이고 어디 갔지 어? 쥐다 쥐 쥐 쥐 쥐 이게 뭐야 거기서부터 둘이 결혼 준비하는 거야 네? 어? 으악 뭐야 뭐야 너네 결혼하는 거야? 네? 나도 아직 결혼 못했는데 너네 뭔지 아다니? 나 삐질 거야 동기쌤 그런 게 아닙니다요 아이씨그리 너 뭐야 진짜 아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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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이 저 자식 나는 뭐 기분 좋은 줄 아나? 흠 딸 결혼은 언제 하면 좋을지 엄마가 점점 올까? 빽글빽글 오빠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빽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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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글빽글 아이 이게 뭐야 아우 이거 뭐야 움직이잖아 야 진짜 기분 안 좋다요 찐슬 색깔 아이 찐슬아 흠풀아 못 풀어주고 가 찐슬아 구독 야 빨리 와 빨리 뭐라고 우리 개잌남한테 가서 우리가 진짜 결혼하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자 좋아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뭐든 다 맞추는 부득을 싸지만 이건 못 믿는다요 찐슬생글 뭐야 왜 해 설마 멈춘 거야 저기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차라리세요! 차라리세요! 아하 목말라.. 이제 어쩌지? 우리 여기 평생 갇혀있는 거 아니야?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! 네가 묵어서 멈춘 거냐! 어? 내가 묵어서 멈춘다고? 그래! 평생이 너 죽을래? 너도 약한게! 어? 이미 약하다고? 야! 왜 이렇게! 나도 약하게 만들어낸 거 같아! 아이고 얘들아 괜찮니? 이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졸아한 아저씨! 나는 너네들 뽀뽀하는 거 못봤다! 손은 내놔 돼야지! 네? 아저씨! 아저씨! 망했다! 무슨 일이냐? 아니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미래에 저랑 양생이가 결혼을 한다잖아요! 그거 거짓말이죠? 그렇다면 미래 체험 버튼을 눌러 너희들의 미래를 보여주도록 하지 미래 체험 버튼? 그렇다 목 속에 있는 버튼을 눌러 너희들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어? 그 얘기는 목적을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? 그렇다 뭐야 안 열리잖아요 거기가 아니다 뭐야? 아 뭐야? 어? 여기가 미래인가? 어? 뭐야? 저기 미래 양생이다! 뭐야 야야 빨리 숨어! 여보 나왔어! 오늘 우리 웨딩사진 나왔더라고 여보 어딨어? 아 저기 있네 여보 왔어요? 제가 저녁 맛있게 차려놨어요 고마워 여보 내가 이렇게 착한 여자랑 결혼하듯 역시나 럭키포 내가 이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하자니 신생각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있었어? 아이고 울그러니까 따쿵 따쿵 야 우리가 진짜 결혼을 했다요 망했다 아 뭐야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마한테 고백하러 가야겠다 같은 거 없다 그래 그래 빨리 가 아 뭐야 신박도 풀려네? 야 이거 좀 들고 있어 알겠어 아이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양서방이 생글이한테 결혼을 하고 있어요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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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하는 거 봐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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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야 여기 내 꾸역이야 꺼져 둘아 내 꾸역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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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아 뭐야 새똥이잖아 헤떼 어우 형real 무슨 일이에요 아 옷에 새똥이 묻었어요 뭐라고요 똥 미워 냄새 나지 마 계속 나면 나한테 혼나 아 안 그래도 다행히 제 집 옆에 있으니까 안에서 옷 갈아입아요 어 똥냄새 묘묘묘묘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이 옷은 뭐예요 동끼 유 ports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묘 묘 묘 묘 묘 묘 묘 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옷은 뭐예요? 뷰 리 풀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괜히 색깔 때문에 무슨 신랑 신부 같잖아요 아 그리고 꽃은 왜 주신 거예요? 꽃은 포인트예요? 들고 있어요 야 안 좋아도 돼 뱅글! 뱅글! 남자만 학교 졸업을 하고 결혼해야지 아이 뭔 소리예요? 저 축하합니다! 아이씨 아니라고요 진짜! 아이씨 나 왜 자꾸 날아다니는 거예요? 아이고 나 고마워 아 앞으로도 하십시오 뱅글아 막내 작가라면 우리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막내 작가님! 어 근데 무슨 일이에요? 저희가 나중에 결혼을 할 거 같아서요 아 진짜요? 결혼 완전 축하드려요 청첩장 돌리러 오셨구나 뭐라구요? 차라리 욕을 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막내 작가님 저희 둘이 결혼하지 않는 스토리로 글 좀 써주시면 안 돼요? 그건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왜요? 에? 아우 어깨야 아우 누가 어깨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네 아 제가 한 말을 진사로 잘한다요 아 어떻게 해? 아 어떻게 해? 잘하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말고 심심한데? 슘이나 한 번 쳐봐요 슘이요? 아 춤 못 추는데? 아 나 안 써 안 써 안 써 둘이 결혼해요 그냥 결혼 아 춤 춤 추겠습니다요 아 아 아 올라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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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춥니까요? 잘 춥니까요? 재밌으세요? 꼭 바꿔주셔야 돼요 저 일지구 급시강 녀석들 아주 행복해 보이는구만 급시강 찐 안티팬인 이 일지구 홍당무님께서 급시강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지 어디 악플을 한 번 써볼까? eşeg이 경우 강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